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의 모습이 어두워지네요 괴로워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의 사랑한 자밖에 없는데 당신의 그림자 밟으며 왔는데 아침만 이제 와서 내 곁이 떠난다면 난 누굴 위해 살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대로 너와 두 사연 이내 마음 받쳐 안김없이 받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동생의 눈길로 날 보지 말아요 난 정말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주셔야죠 힘없는 여자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대로 너와 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내 마음 받쳐 안김없이 받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동생의 눈길로 날 보지 말아요 난 정말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주셔야죠 힘없는 여자 routine 힘없는 여자 routine routineagement